현대케아 자동차 현대케아 자동차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서 총 7개소 현대자동차 4개소, 케아자동차 3개소의 임시 서비스 코너를 마련하고 방문 고객에게 냉각소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전구류 등 간단한 소모품 무상 교체,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의 점검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경보산 주간부산 방향, 영동선 야주 강릉 방향, 중앙선 치약 춘찬 방향, 서해안선 화성목구 방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서비스 코너를 운영한다. 기아자동차는 경보산 주간부산 방향, 중앙선 치약 춘찬 방향, 서해안선 화성목구 방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서비스 코너를 운영한다. 특히 중앙선 치약 휴게소와 서해안선 화성 휴게소 서비스 코너에서는 현대케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멀티미디어 전담 서비스팀을 운영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및 오디오 점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현대케아자동차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시작으로 장거리 운행이 많아졌는데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안전운전과 자동차 점검이 필수라며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 휴가철 장거리 운행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특별 점검 서비스를 마련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현대케아자동차 관계자